11일 오!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9월까지 요즘 여름인 것 같아요 3월까지도 죽죠 추는 겨울에 저는 정말 공주와 여름이 싫습니다 오늘은 너무 아프고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겨울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수고하자면 오늘은 골고루 겨울에 이즈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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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시신이 나의 마음을 안아내리시네 내 마음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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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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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